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 밥하고 아웃국이 있고요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있고 김치 감자 조림이죠 그 다음에 고등어 그 다음에 양배추 그 다음에 아웃국 그 다음에 밥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이 좀 되신 분들 한 번씩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별건 아니지만 아주 기뻐할 것 같습니다 아내들이 자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